자 오케오케오케오케 자 오케오케오케 무장차량 들고갖고 어 뭐냐 전..뭐냐 무전병 전.. 어..전대원에게 알리시오 지금 뭐냐 무장차량 발견되었으니 수송차량으로 이동하라고 백신차량 탈취후 그대로 이동하도록 하겠음이상 잠시만 몰래 이런거 좀 먹어놔야겠어 뭔가 좀 이상하다 백신차량 및 운송차량도 같은거라 아..잠시만 일단은 내려갖고 이따가 좀 먹어놔야겠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내려서 좀 덮어놔야겠다 아 쉬어 빵빵해 보이지요 지금 무장차량 사수송 누가 탈라 무슨 물음 어.. 저.. 저 니말입니라 아 오케이 그럼 뭐니야 레곤이동 무장트럭 주유소로 지원바라 무장트럭 주유소로 지원바라 위동 나머지 나머지 뭐니야 보병들은 백신트럭하고 무장트럭 앞에 좀비 아구 앞에 아군 둘 앞에 아군 둘은 뭐니야 차량도 돼 뜰고 이동바람 자 씹 지금 어 뭐야 이제 무장트럭 이동중 주유소 주유소 도착까지 300m 어 그러게요 누가 준비해놓은거 같죠 앞에 아군식별로 발포 오케오케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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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자리가 없기에 아 무장트럭에 자리가 없기에 무장 연료가 얼마 없습니다 무장트럭에 연료가 별로 없다고요? 주유소에 뭐냐 연료있나 확인해보시오 스카이님이 주유소에 연료있나 확인해보고 있으면은 무장트럭 끌고와서 주유소에 주유소에 전부다 산기에서 경계바람 오케 그러면은 차량 끌고와서 일단 주유시작해요 씹 계속 아파 뭐 뭐야 아 좀 아픈데 좀 많이 아픈데 지금 아 아닌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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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순 없어 뭐야 진짜 이럴순 없어 뭐야 쩡 이씨 전에 무장트럭 두대 오케이 도착했고 보병 전부 탑서고 이동하겠음 무장트럭 뭐냐 최전방으로 이동 무장트럭 제일 앞으로 가고 중간에 백신 그 다음에 뭐냐 수송차량 어..사고 안나게 조심 아이 마침 10 마침 10 뭐냐 비도고 지랄이야 아이씨 날씨 좀 먹었구만 오우씨 뭐야이거 야 미친씨 무장트럭 경계 똑바로 왔어 미친 콜로 갈 뻔 했잖아 왓? 뭐야이거 잠만 여기서 뭐냐 지금 고칠수 있는 킥 갖고있는사람이 없나? 오케오케 잠만 여섯씨 오케오케오케 아 잠시만 이거 손기끼니까 뭔가 소리가 맘에 안든다 왜 이리 안죽어? 뭐야이거 뭐가 이상한데? 여보이상해 여보이상해 이게 무슨소리야 전형무전망 이용바람이상 아아 서버가 날라갔습니다 하야 뭐야이게 잠만 서버가 날라갔는데 좀비를 왜 멀쩍히 움직여 왓더뻑 뭐야임마 이거라 먹어 왓더뻑 왓더뻑 쌍팡이 뭐냐 야이거 뭐야 뭐야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카이프팡파고 뭐니야 상 보호봐라 미상 아니 좀비가 춤을 추고 있잖아 뭐야이게 자 기다려봐요 지금 어떻게 된거에요? 스카이님 자체가 아예 사라진거 같아요 대박입니다 잠시만요 일단은 녹화는 이까지 하고 녹화는 잠깐 이까지 하고요